11. 정 beasts 오늘은 데마로어스 씨가 없나봐 소, 손님? 저기, 무슨 일로 오신 거죠? 별거 아니야, 항상 여기 있던 사람이 없길래 이상해서 아, 그렇군요 대마로우스 씨는 방금 알베도님에게 불려가셔서 제가 대신 연금술점을 보는 중이에요 저는 알베도님의 조수 설탕이라고 해요 연금술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많이 긴장한 것 같나요? 죄송해요 평소에 실험실에만 있고 밖엔 잘 안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잘 안 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절 불러주세요 그게 아니면, 전 저기서 책 읽고 있을게요 고마워 근데 걱정 마, 연금 테이블 사용법은 이미 익숙하거든, 그치? 설마 당신은 풍마룡을 물리친 그 전설의 여행자? 당신에 관한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꼭 가까이서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연, 연구? 죄송해요 맘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그나저나 당신이라면 알베도님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까부터 계속 알베도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몬드성이 연금술사야? 죄송해요 소개가 늦었군요 알베도님은 페부니오스 기사단 수석 연금술사이자 저와 대마로우스 씨의 스승이셔요 평소엔 항상 대마로우스 씨가 연금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선생님의 선생님인 거야? 네, 알베도님은 세계의 진실을 탐구하고자 애쓰고 계세요 위대한 업적도 진짜 많이 이루셨죠 연금술사들은 항상 먼 길에 마닿지 않고 그의 도움을 받으러 몬들어와요 복잡한 문제도 알베도님이 조금만 가르쳐주시면 완벽하게 해결되거든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네, 하지만 요즘 알베도님한테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당신이 모험에서 겪은 비범한 경험은 분명 알베도님께 진짜 진짜 많은 영감을 줄 거예요 알베도님은 아주 신사적인 분이세요 도와주신다면 분명 그에 따른 보답을 해주실 겁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차라리 모라로 보답받는 거 어때? 알베도님은 지금 대마로우스 씨와 설산에서 연구 중이세요 제가 두 분을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연금술점을 비워줄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 설산 입구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온화하고 기품있고 지적인 젊은 학자인데다가 음... 아휴, 죄송해요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 어렵네요 음... 괜찮아, 걱정 마 설탕은 연금술과 연구 얘기만 나오면 전혀 주눅들지 않네 이런 게 연구원의 기질인가? 어쨌든 설산에 가서 그 알베도님이나 찾아보자 여기 계셨군요 로자리아 씨, 성가대 활동이 곧... 그런 거 하기 싫다고 했잖아 나한텐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아주 뜻깊은 행사인 만큼 수녀님 모두가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요 바람은 바람일 뿐 내 업무 내용에 다른 사람의 바람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항목은 없어 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너야말로 이번 행사의 주최자인데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뭐... 뭐가요? 지금 시간이면 당장 몬드성으로 돌아가도 행사는 이미 시작됐을 텐데 누가 너 망신당하라고 일부러 꾸민 짓 아니야? 네? 말도 안 돼요! 절대 그런 분들 아니세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네 느낌이 아닌 증거로 아는 거지 하... 아님 그냥 네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건가? 걱정 마 네가 그냥 돌아가더라도 널 탓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정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렇게 더 꾸물댔다간 진짜 늦을걸? 맞아요! 중요한 기념 행사인데 늦어버리면... 그...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에이... 저 수녀... 이상한 괴변으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네 아까부터 거기 있었지? 너희 뭔데 남의 얘기를 엿듣는 거야? 조심해! 위험한 사람 같아! 음... 좀 사기꾼 같다고 해야 하나? 역사 깊은 페보니우스 성당의 이런보다 너처럼 둥둥 떠있는 정체불명의 날파리가 더 위험하겠지 들었어? 작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날파리 같은 걸 데리고 다니는 이방인이... 너였구나? 풍마룡을 물리친 명예기사인 걸 봐서 일단 엿들은 것에 대해 따지진 않을게 너의 대답에 달려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옥살이를 할 수도 있지 몬드성의 수녀는 수상한 사람을 잡아갈 수도 있는 거야? 눈에 헌한 위험을 그냥 지나칠 순 없으니까 그리고 수녀는 정의로 오면 안 되는 건가? 뭔가 이상하지만 반박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설산에 무슨 일로 온 거지? 알베도를 찾는 거라면 내가 전에 그의 발자국을 봐뒀어 눈이 그친 후 설산을 오가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발자국이 아직 남아있길 바라야지 설마 너도 알베도를 찾으러 온 거야? 아니, 이건 직업병 같은 거야 발자국에 원소 힘이 남아있어서 경계한 거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가자 나도 가는 김에 그가 뭘 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어 로자리아가 발자국에 원소가 남아있다고 했으니 원소 시야로 보면 잘 보일 거야 그러고 보니 날파리 너 말이야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나는 그 능력 정말 흥미로워 어? 왜? 범죄를 저질러도 조용히 현장을 떠날 수 있을 거 아니야 니 너무하잖아 왜 멀쩡한 날 범죄자 취급하는 건데 어째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아 로자리아, 넌 안 추워? 나? 난 열악한 환경에서 움직이는 게 익숙해서 괜찮아 페보니우스 성당의 수녀가 되려면 이런 경험도 필요한 건가 저 사람이 알베도인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알베도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어. 이런 곳에 와서 그린다 해도 이상할 건 없지. 여긴 시야가 탁 트여 경치도 좋으니 어딜 그려도 멋질 거야. 하지만 저기 저 추추족들은 못 본 건가? 갑자기 공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녀석들의 신기를 건드렸나 봐! 일단 해치운 뒤에 얘기하자. 누구야? 왜 저들을 괴롭히는 거지? 그림을 다 그렸기에 망정이지 특이한 추추족을 다 못 그렸다면 아쉬울 뻔했어. 추추족이 그릴 게 뭐 있다고? 다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그건 말로 설명하긴 복잡해. 내 그림을 직접 봐봐. 우와! 열심히 그린 것도 있는데 되게 성의없게 그린 것도 있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시한 추추족은 시간 낭비할 가치도 없어. 하지만 예를 좀 봐. 체격이며 털이며 자태며 전부 남다른 생명력이 보여. 원시 부족에 순환되는 삶 속에서 이런 특수성은 진화를 의미해. 진화는 즉, 무의 서유로 이미 알고 있던 것부터 미지의 것까지. 잠깐 잠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난 그런데 관심 없어. 사람도 찾았으니 난 이만 가볼게. 너 알베도한테 물어볼 거 있는 거 아니었어? 이봐! 휴,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로자리아 수녀님이 길잡이 역할을 하실 줄이야. 음, 미처 감사하단 말도 못했네. 그나저나 여기까지 날 찾아온 거야? 응, 맞아. 몬드성에서 설탕이란 애를 만났는데 요즘 네 연구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더라고. 그랬군. 설탕이 너희를 보낸 거구나. 내 예상이 맞다면 네가 바로 요즘 몬드성에서 회자되는 그 명예기사지? 네가 용의 재앙에서 보여줬던 행동과 심상치 않은 원소 제어 능력 그리고 그 외의 신비한 점들까지 모두 전해들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오직 하나. 넌 머나먼 다른 세계에서 온 거. 맞지? 좋아. 네가 도와준다면 분명 내 연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거야. 아, 미안. 많이 당황스럽지? 어디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까? 음, 먼저 생명의 본질부터 얘기해볼까? 잠깐! 벌써부터 너무 추상적이잖아. 음, 그건 그렇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직접 보여주는 게 좋겠어. 마른 가지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거 말이야.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 특별한 씨앗은 방금 말한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었어. 그건 너처럼 다른 세계에서 왔어. 어떻게 싹 틔우고 꽃 피울지가 바로 내가 맞닥뜨린 고민거리이자 네가 도와줘야 할 연구 과제야. 네가 못하는 거면 우리도 못하지 않을까? 아니, 난 다른 세계의 생명은 상상할 수도 없어. 하지만 똑같이 다른 세계에서 온 널 관찰하고 연구한다면 씨앗을 싹 틔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아, 어쩌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쩌면. 하지만 내가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럼 지체할 것 없이 서둘러 장소를 옮겨 연구를 시작하자. 알베도 그리고 여행자 짝짝꿍이 잘 만나보군. 저 두 사람 모두 1위야. 몬드의 오랜 평운이 이런 변수의 영향을 받을까? 그나저나 궁금한 게 있어. 그 씨앗이 싹 티면 뭐가 자라나는데? 몰라. 난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연금술로 이 티바트에 속하지 않는 생명을 깨울 수 있다면 생명의 본질에 대한 내 이해는 한 걸음도 나아갈 거야. 깨우는 게 가능해지면 창조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아직도 너한텐 좀 어려우려나? 왜 그럴 리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난 그저 이 씨앗이 싹 티면 뭐가 자라날지 더 궁금할 뿐이야. 만약 맛있는 열매가 열리면 같이 나눠먹자. 콜! 약속한 거다! 왜냐면 난 가끔 어떤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거든.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그냥 연금술 외에 가진 잔재주랄까? 그나저나 첫 번째 연구는 원소의 힘에 관한 거야. 이 세계 사람들은 원소의 힘을 사용하려면 신의 눈을 가져야지. 하지만 너한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자유자재로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할 겸 몇 가지 물어볼게. 우선 너한테 다른 사람은 없는 장기가 있니? 두 번째 심장이나 네 번째 위 같은 거 말이야. 그렇구나. 그럼 네 옆을 날아다니는 저 꼬맹이와 네 몸이 혹시 연결돼 있어? 질문이 이상해. 딱 봐도 안 이어져 있잖아. 그리고 난 꼬맹이가 아니라 페이몬이라고. 네가 외부 장기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쩌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돼 있는 걸지도 몰라. 오, 그럼 이것도 배제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페이몬이 내게 원소의 힘을 전해준 거 아닐까? 하지만 이건 페이몬의 원소의 힘이 거대한 산을 통과하거나 샘물마을 남쪽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해. 역시 불가능하겠군.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렇다면 네 신체 구조는 이 세계의 인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 같네. 그럼 실험으로 혹시 모를 차이점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겠어. 일단 출처가 불분명한 이 원소의 힘이 도대체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 건지 좀 볼게. 슬라임을 유인해올 테니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무찔러봐. 에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관찰하는 거였냐고. 훌륭한 실험은 직관적이고 분명해야 해. 게다가 이건 아주 단순한 연구일 뿐이야. 물론 너희가 시시하다면 동시에 물의 정령 여섯 마리와 싸워보는 수도 있어. 슬라임! 슬라임이면 충분해! 그럼 어서 준비해줘. 슬라임이 곧 올 거야. 전달을 파도 슬라임 은 bomb은 슬라임... 수고했어, 딱히 이상은 없었지? 혹시 다쳤으면 말해, 나한테 응급치료제가 있어 그럼 다행이고, 관찰해보니 밖에서 흐르는 원소의 힘이 원활하고 원소 반응도 정상이야 딱히 특별한 점은 없었어 외부 흐름은 문제없으니 이제 내부 흐름을 테스트해보자 내부 흐름은 어떻게 할 건데? 간단해, 연금술로 원소의 힘을 추출해 포션을 만들 거야 만약 원소의 힘이 생리적 방식으로 네 몸에 저장돼 있거나 쌓여있는 거라면 이런 포션과 원소 반응이 일어날지도 몰라 뭐, 뭐야? 무서워! 괜찮아, 정상이라면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몸에 해롭진 않아 만약 정상이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대책을 준비해뒀으니 너무 걱정마 응,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만약 네 몸속의 원소 흐름에 이상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낼 수 있어 건강한지 미리 알아보는 셈이기도 하지 만약 내부의 원소 반응이 다른 것에 의해 발생한 거라면 정말 위험할 테니까 응,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근데 검사에 필요한 포션에 총매제가 하나 부족해서 찾아봐야 해 성은 광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광석이라고 다 총매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내 야영지로 가면서 성은 광석을 수집하자 총매제로 쓸만한 게 있으면 알려줄게 운 좋으면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 바로 포션을 조제할 수 있을 거야 좀 위험할 것 같지만 좋은 일 같아 가면서 유심히 찾아보자 운이 좋아, 이거면 충분해 바로 앞 멀지 않은 곳에 내 야영지가 있으니 따라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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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